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투자를 했고 그러면 그렇지 법인장애 하소연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본사 사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의 투자금액 일부라도 찾고 싶고 필리핀에 있는 법인장과 공장장의 안전과 무사 귀국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필리핀의 투자 경위는 한국인을 통해 투자가 되었고 한국 사람도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되어 투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법인장과 통화했을 때까지 저는 필리핀 현지인하고 합작 투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과의 분쟁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핀 현지 법인은 개별 회사이며 필리핀 쪽 한국 파트너하고 사실상 무관하다고 봐도 무관한데도 한국 회사에서 모든 설비 장비 등을 투자했고 수익은 파트너 회사가 60을 한국 회사가 40을 갖기로 하고 필리핀에 투자를 했고 필리핀 한국인 파트너는 필리핀 쪽 인허가 문제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번 사건도 한국인이 중간에 있는 사건이네요. 필리핀에서 흔한 사건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현지 법인장의 하소연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인이 연락과 도움을 요청해왔다. 한국 업체가 필리핀에 2017년 9월 40억을 필리핀에 투자했다 현재 2021년 5월 21일 공장 가동은 중단되어 있고 제일 큰 문제는 한국 업체는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공동 운영사인 필리핀 현지 업체와의 협약서에 따라 한국 업체의 모든 장비와 자산을 현지 파트너 업체에게 2020년 3월 인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일이 지나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2021년 1월 양사 대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알리고 직접 한국 업체의 장비와 자산을 구매할 구매자를 직접 찾기로 하고 새로운 구매자를 찾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4월 한국 업체 장비와 자산을 구매할 구매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업체는 한국 업체의 계약에 반발하여 본인들이 한국 업체 장비와 자산을 인수할 독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장 입구를 무장시설 경비를 동원하여 통제하였으며 새로운 계약자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공장의 기물을 파손하고 공장 가동을 제지했습니다. 이곳 필리핀은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으니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인장인 저도 숙소에 가지 못하고 임시로 거처를 얻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 이상 기다려온 한국 업체 입장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필리핀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마땅히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해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년 후